탁상형 디자인으로 편리하며 간단한 설치와 사용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문인식, 비밀번호, RF카드를 이용한 강력한 본인인증을 할 수 있고 사용자를 빠르게 인식합니다. 넓은 LCD컬러 화면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음성지원과 한글자판으로 간편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. 최대 1000명의 사용자를 저장할 수 있고 USB 사용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